자 여러분들 제가 개쩌롱 공룡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을겁니다 두더지 인포들 쏙쏙 왔다갔다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인포만 잡아 내보겠습니다 어어 뭐야 연두 연두 다시 나왔어 연두 경크 연두 경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안입니까 오늘 해볼 것은 맞아요 어쩌면 요즘 게임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그 단어 나이스 아니 아무것스 오늘 해볼 닉네임은 한번 더 렛츠기 슛 크루완 자 여러분들 제가 개쩌롱 공룡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여기 무기구 창문 보여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이 벤트에서 나온 임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등 다른 친구들이 켜줄겁니다 뭐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안녕 어 깜짝이야 어 안녕 나 이거 벤트 지키고 있는 거야 어 어 어 벤트에서 나올지 어 핑크 어디인가요? 연두 노랑 확시 시작하는데 아래 검정은 구석에서 뭐하는 거야? 아 저 잠깐 엄마가 방울토마토 먹으라고 해서 잠시 숨어있었어요 죄송 죄송 엄마 나 방울토마토 이제 안 먹을래 아 알베트 크크크 어 넵 이상한 곳에 처박혀 있길래 아니 처박혀 있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구석에 짜져있다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팀원이 너 구석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런식으로 기지를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유나 학생 이것이 기지다 기지 테레비 연노 같이 댕겨요 댕기먼 스킵 스킵 저기서도 최대한 빠르게 갑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서 보는척하다가 집안해주고 제가 어그로가 살짝 끌려있기 때문에 살짝 풀면서 갈게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갑니다 어? 뭐야 너 뭐하니? 엄마 나 방울토마토 마저 먹을게 짜자잔 자 전판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번판 좀 더 보완해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게 아니라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팀원한테 안 걸리면서 두더지 인포들 쏙쏙 왔다갔다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인포만 잡아 내보겠습니다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기 있는 이 해리포터 불의잔 시리즈 읽으면서 숨 참을게요 후횗 어? 누랑 발견 어디인가요? 보일러실 으흠 난 두번이었어 저는 사무실에 계속 있었어요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민트 하향 갈색 전기 꺼지기 전에 어디서 옹? 나 기름 넣고 우리 산소에서 미션하고 올라감 그럼 갈색이랑 하향 상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봤어? 산공이 뭐예요? 어제 산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산소 크크크크 아 산소 공급실 줄여서 산공 난 어제 마트에서 산 공마라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하 처음엔 일단 킵하자 넵 첫 턴 킵 국룰 범정 드립 개노잼인데 킥하면 안드냐? 하하하 죄송해요 깝치지 않을게요 하하하 자 일단 킵하는 분위기죠 자 멘트를 지켜본 지 지금 거의 한 두시간이 넘어가거든요 제발 벤트에서 누군가 쏙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번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포기해야겠습니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제 사전엔 있습니다 어어 뭐야 연두 어 연두 다시 나왔어 어 연두 경크 연두 경크 아 연두 경크 아 연두 경크 연두 아 아 어 경크 연두 연두 경크입니다 삐용삐용 연두 맞습니다 죽이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몰아가지마 시체 어딘데 시체 사무실 옆 삐용삐용 그 용암 옆에 있더라구요 아니 나와 15분 죽여 저 믿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두가 약간 벤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 크루원이면 갈 이유가 없어요 표본 관리실이면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킬쿨 돌아서 저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 거 보셨죠 무조건 연두입니다 이거는 제 어몽어스 그 어몽어스 이제까지 했던 모두 경험치를 총합해서 나온 결론은 당신 임포스터 연두 당신은 드디어 2시간 만에 잡아냈습니다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건 편집돼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공략 찍는다고 거의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박혀가지고 해리포터 불의 잔만 3시간을 읽었습니다 예 젠노고를 알아주신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호요 여기서 슬픔북음 틀어주세요 호요 조용히 하세요 택 주어억 패뱀 쉿 엠 poster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크루원 할 때도 저게 먹히지만 임포스터 할 때도 저게 먹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걸리는 거야 그냥 어 뭐야 무슨 일 주연파? 아니 왜 뭐라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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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어 오케이 파랑고 개꿀 아 요즘 시민은 벤트도 타는구나 여친이라고 감싸주네 여기서 커플질하는 거 킥해야 하는 거 아님? 그럼 파랑 아님 어쩔 건데 어 잘하고 있어 민트 일단 경클하니까 보내보자 나갔어 인생 저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얘 이거 부르려고요 어차피 나갔잖아 얘 어 지금 누르자 더블킬 하실 너 지금 너 인프인 거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 죽이자 죽이고 쏘? 쏘? 아닌데? 아니잖아 어 여친 말이 맞았네 민트는 확신해 그래서 민트한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내 생각에 갈색해 나도 갈색 같음 사보 터지는데 터지는데 혼자 가만히 있더라 난 민트 한형 죽이면 끝나네 여기서 잡고 가야 함 나는 갈색 간다 갈고 갈색 가자 갈 가자 그렇지 갈 가자 과연 승 승 I got your fucking imposter 좋습니다 살짝 가만히 있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인사성 바른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인사성 바른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닫아줍니다 문 닫아주고 불 꺼줄게요 여기 아무도 없나 죽으시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불을 켜줍니다 아무도 안오나? 왜 안오지? 불 좀 켜줄래? 켰고 그 다음에 바이탈 보면서 문 닫으면서 어초록 발견 어디인가요? 이거 검정 핑 같아 네? 핑은 아닐 수도 있는데 검정은 확실해 저 왜요? 저 전기 고치고 미션하고 있었는데 검정이 처음에 초록이랑 가만히 있었는데 초록 죽음 저 가만히 안 있었는데요? 저 중간에 내려갔는데 아니 엄마가 잠깐 이거 스마트폰 잠금 해결 해달라고 하셔서 풀고 왔어요 죽이고 내려갔겠죠 뭔 소리예요? 너무 억울함 오 오 살았다 와 투표 안 했으면 죽을 뻔했네 오 죽을 뻔했네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19초 남았네요 어머니 어머니의 자랑 여기서 쉽게 물러나갈 수 없습니다 저 의심한 사람 누구죠? 저 전기실 부르고요 감자죠 감자 감자씨 문 좀 열어주세요 죽입니다 감자씨 어머니 감사합니다 승리 아니 저 어머니 핸드폰 잠금 풀어드렸는데요 내가 검정이라 했지 엄마가 스마트폰 서툴러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효자답게 해결하고야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sai She got you fucking imposter 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불 한번 꺼주시고 들어가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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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들어갔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불 꺼야 되니까 문 닫자 어 발견 못했네 와 실험실인데 벤트 타고 도망감 못 봤음 아 까비 자유롭게 하면은 너무 시민 같죠 지금 내가 망원견하고 실험실에서 나가려는데 문이 닫혔거든 Keep going 그때 갇혀있던게 하민이고 하민이가 누구야? 하민이가 누구야? 야 김하민 나와 아 하향 민트 침플이야? 침플이야? 아니 하민이가 아니라 하향 민트 줄여서 하민이래 나도 김하민인줄 내 짝꿍이 김하민이거든 하향 민트래 난 하향 갈래 하향 한 표 했죠? 자 투표 살짝 3초 2초 일단 한 표 더 과연 죽었다 설마 하향은? 시민이었습니다 19초 킥쿨이랑 똑같네요 문 닫고 문 닫고 얼른 고쳐줘 고쳤고 더블킬? 무슨 일? 하향아 미안하다 하향아 미안하다 하향아 미안하다 하향아 미안하다 하향아 미안하다 아니 갈색이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 감성출이 작작해 내가 감성출이라고 분명히 이기했는데 투표한건 너네였어 와 그렇다고 네 탓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사과해도 모자랄 망정해 너는 지금 전혀 잘못을 인지를 안 하고 있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널 찍을래 쩌글래는 뭐야 나 죽이고 검정 찍어 너 죽이면 끝나 아유아유 국어책일까? 국어시간에 수행평가 만점 맞았어 근데 저런 애들이 국어 잘못해 수능가 봐 알 거야 나 초2 전교 3등 전교 3등 축하한다 고마워 전교에 5명 있어 우리 학교 문교야 승